이거? 아니면 이거? 좋아하는 데 있어 응 진짜? 네가? 나 먼저 너 내가 좋아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쯔 마침 준비하다 다쳤다? 가져왔다 까리 미안해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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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마 가져가 안되면 올게 걱정하지 마 야 이 청바 다음에는 과자 내일이나 모레도 아니면 다음 주에 여기서 나가서 밥도 못하고 밥도 먹고 복역탕도 샀다 응 밥도 그들 울면서 얘기하지 응 이 청산 나 이 청산이 나쁜 새끼야 아니라니까 나 그러지마 너랑 방금 그러지마 잘 가지고 있어 잘 가지고 있을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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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 다시 다시